안녕하세요. 메이커 다은쌤입니다. 2019년 11월 중국에서 세일했을 때 직구로 구매한 지테크 A10M 프린터입니다. 세일 기간에 할인받아서 관세까지 해서 30만원 좀 넘게 낸 것 같고요. 배송은 2주 정도 걸렸습니다. 일단 중요 사실부터 먼저 말하자면요. 초보용은 아닙니다. 처음 3D 프린터 쓰시는 분한테 추천드리는 프린터는 절대 아닙니다. 이 프린터는 듀얼 익스트루더입니다. 두 개의 색상의 필라멘트를 섞어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. 프린터를 연구하거나 취미활동으로 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듀얼 익스트루더를 사용하는 프린터도 몇 종류가 있습니다. 가격 대비 지테크 제품이 가성비가 괜찮다고 해서 한번 사용해보려고 구매해보았는데요. 완제품으로 온 건 아니라 반조립형 3D 프린터입니다. 간단하게 조립은 직접 해주어야 하는데 이전에 제가 리뷰했던 엔더3, 지금 많이 사용하는 엔더3 프린터보다 조립은 쉬웠습니다. 이미 Z축과 배드 부분이 다 조립이 돼서 왔기 때문에 밑에서 나사 4개만 조립해주면 큰 조립은 끝났는데요. 그런데 설명서가 너무 부실했습니다. 종이 반쪽에 모든 설명들이 적혀져 있었고요. 나사에도 넘버링이 제대로 돼있지 않아서 처음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꽤 헤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. 같이 온 메모리 카드에도 아무 정보가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ZTECH 사이트에 가서 자세한 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저야 그냥 이전에 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30분 정도 걸려서 조립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. 이 프린터의 가장 큰 특징은 저 상단에 두 개의 익스트루더가 달려있다는 겁니다. 필라멘트 거치대도 두 개가 달리게 됩니다. 조립이 끝나고 나면 노즐과 배드에 레벨링을 맞춰줘야 하는데요. 제가 구매한 A10M은 기본형으로 수동 레벨링입니다. 원하면 비에터치를 사서 달 수 있게 옆에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는 했는데 일단은 종이를 이용해서 각 모서리를 수동 레벨링으로 먼저 맞춰줍니다. 조립과 레벨링이 끝나고 메모리 카드에 있는 파일을 출력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 하늘색과 흰색의 두 가지 필라멘트를 각각의 익스트루더에 넣어줬는데요. 듀얼 익스트루더이지만 노즐은 하나입니다. 그래서 각 익스트루더에서 밀어주는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파란색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흰색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두 색이 자연스럽게 섞여서 나오는 그라데이션 출력물을 보고 있습니다. 초반에는 하얀색이 91% 하늘색이 9%인 상태로 출력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초반의 출력물 부분은 흰색이 더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요. 자세히 보면 익스트루더의 기어가 돌아가는 속도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. 지금은 하얀색이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네요. 그라데이션은 천천히 색이 섞여가는 과정인데요. 잠시 후에 하얀색이 77% 하늘색이 23% 상태로 출력되고 있습니다. 출력물에 푸른기가 돌고 있네요. 듀얼 익스트루더와 그라데이션 기능은 다음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. 다음 편에서 또 여기 뵙겠습니다.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. 다음 편에서 wieder 뵙겠습니다.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